오늘은 아주 빨리 달리는 제트기를 접어 보려고 해요 친구들 비행기 날리면서 놀이 많이 하지요 그러면 아주 빨리 달리는 제트기 함께 접어 볼게요 슈욱 준비물은 단면 색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되겠어요 같이 접어 볼게요 재물을 접어 주세요 중심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펴주세요 이 선에 맞춰서 다시 세물을 접어 주시고 아까 아이스크림 해준 것을 다시 덮어 주세요 이 선에 맞춰서 세물을 접어 주세요 반대편도 이 선에 맞춰서 세물을 접어 주세요 그런 다음 아까 접은 것을 모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접어 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그리고 옆으로 반을 접어 주세요 이 꼭지점이 위에 꼭지점까지 가도록 세모를 접어 주세요 한 다음 뒤쪽으로도 한 번 더 접었다 펴주세요 그리고 안에 주머니 속으로 쏙 안쪽 접기를 접어 주세요 여기 꼭지점과 이쪽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접어서 앞뒤로 한 장씩 접어 내려 주세요 그런 다음 이 선에 맞춰서 가운데를 벌리고 앞쪽으로 눌러 주세요 이렇게 되죠 양쪽 끝선을 위로 올려 주시고요 양쪽 끝선을 뒤로 한 번 清楚 옆으로 kelly powerful 양쪽 끝선에 따라 join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그러면 아주 빠른 제트기가 됐어요 친구들도 제트기 접어서 비행기 날리기 한번 해보세요 누가 더 빨리 멀리 가는지 던져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종이젓기 할게요 안녕